음악 지금부터 이런 작업을 가능하게 해주는 위대한 도구인 삼각함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P5JS라는 컴퓨터 도구를 이용해서 원리는 기계에게 맡기고 삼각함수의 사용자가 되는 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P5JS에는 경험이 없다면 54분 만에 여러분을 컴퓨터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 또는 엔지니어로 입문하게 도와주는 P5JS 수업을 먼저 보시고 참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을 정리해봅시다 반지름이 1인 원이 있다고 생각해볼게요 이런 원을 단위원이라고 합니다 이때 각도가 시작되는 선을 시초선이라고 해요 시초선으로부터 움직이는 선을 동경이라고 합니다 이 동경은 현재 57도만큼 시초선에서 떨어졌네요 우리가 궁금한 것은 동경과 원의 교점의 XY좌표예요 이 좌표를 안다면 우리는 이 좌표가 있는 이곳에 점을 찍을 수 있겠죠 그런데 각도가 57도일 때 이 점의 좌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쉬울까요? 당연히 어려워요 이런 난감한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주는 환상적이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도구가 바로 삼각함수입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x좌표는 코사인 57도라고 하면 알 수 있어요 y좌표는 사인 57도라고 하면 알 수 있고요 코사인과 사인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각도의 점도 알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코사인과 사인의 입력 값은 우리가 익숙한 도가 아니라 라디안이라는 거예요 잠시 라디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각도는 60분법이라고 합니다 단위는 도를 써요 영어로는 degree라고 합니다 라디안은 한국어로는 호도법이라고 부릅니다 단위는 숫자 뒤에 rad를 붙입니다 라디안이라고 읽습니다 왜 익숙한 도가 아니라 라디안을 쓸까요? 중요하지 않아요 비유하자면 한국에서는 미터를 쓰고 미국에서는 피트를 쓰거든요 그럼 한국에 가면 미터를 쓰면 되고 미국에 가면 피트를 쓰면 되는 겁니다 아하! 과학자, 공학자들은 라디안을 더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대신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도는 약 0.01 라디안이에요 1 라디안은 약 57도입니다 값이 딱 떨어지진 않아요 자, 이 자를 한번 봅시다 안쪽은 도이고 바깥쪽은 라디안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57도는 1 라디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코사인과 사인을 어떻게 사용하면 될까요? 농경의 각도가 약 57도라고 할 때 코사인 1, 사인 1이라고 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1은 도가 아니라 라디안인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코사인은 동경의 각도에 대한 원의 x좌표예요 사인은 y좌표입니다 와우! 이제 여러분은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원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컴퓨터는 수학과는 다르게 아래로 갈수록 y좌표가 커져요 수학에서는 위로 갈수록 y의 값이 커지잖아요 자, 그래서 각도가 커질 때 동경이 시계 반대 방향이 아니라 시계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이것만 알고 계신다면 우리는 삼각함수의 동작 원리를 몰라도 컴퓨터를 이용해서 삼각함수의 사용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대되시죠? 자, 코딩하러 떠나봅시다 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미리 한번 살펴봅시다 저는 미리 코드를 짜놨는데요 저 코드를 실행을 시키면 이런 그래픽이 만들어집니다 어때요? 멋있죠? 여러분도 하고 싶죠?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봅시다 자, P5.js의 홈페이지로 오시고요 여기에서 에디터를 클릭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바로 P5.js를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이 나옵니다 자, 일단 실행해 보면 캔버스의 크기가 400 곱하기 400인 크기의 캔버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회색이고요 자, 저는 화면 전체를 쓰고 싶어요 자, 그때는 화면은 윈도우고요 윈도우의 폭은 width예요 이렇게 하고요 높이는 윈도우의 height입니다 이렇게 되면 저 회색 캔버스가 화면 전체를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 백그라운드를 셋업으로 옮길 거예요 한 번만 실행하면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저기 있는 저 색깔은 검은색으로 지정하겠습니다 블랙 자, 그러면 검은색 캔버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먼저 확인해 보고 싶은 것은 원점이 어디인가를 좀 확인해 보고 싶어요 자, 저는 써클 조그만 점을 찍어 볼 거예요 점의 위치는 원점인 x가 0, y도 0 그리고 원점을 가리킬 저 원의 크기는 음... 10만한 크기를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실행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 조그맣게 원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죠 즉, 원점은 이곳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원과 관련된 작업을 하게 되면은 원이 이제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그려지게 돼요 이 상태로 하면은 그건 불편하기 때문에 저는 이 좌표의 원점을 이곳에서 x축으로는 화면 반만큼 y축으로도 화면 반만큼 이동시켜서 이 화면의 가운데 지점을 0, 0으로 원점으로 바꿀 겁니다 자, 그때 사용하는 명령이 평행이동이에요 translate예요 영어로는 어떻게 하면 되냐? 캔버스의 크기는 width예요 width를 반하고요 높이는 height고요 height를 반으로 한 다음에 얘를 실행시키면 평행이동이 돼서 원점이 여기가 되면서 0, 0을 x가 0, y가 0인 도형을 그리면 저 원이 어디에 생기나요? 바로 여기에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원점은 이곳인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아까 보셨던 그래픽을 만들어가기 시작할 건데요 자, 저는 여기 있는 원점으로부터 200 픽셀만큼 떨어진 이 지점에 원을 일단 찍어볼게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려지는 큰 원을 작은 원들로 그려볼 겁니다 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써클을 x좌표는 뭐라고요? cos mass.cos 라고 하면 저게 cos입니다 sin은 mass.sin 그리고 크기는 10만원 크기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이 cos이라는 저 함수의 입력값으로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자, 일단 이 지점은 각도가 시장되는 지점이에요 즉, 시초성과 동경이 맞아떨어지는 각도가 0인 지점이거든요 각도는 라디언이건 디그리건 각이 없으면 모두 0이니까 여기다 0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저기 있는 동그라미를 잘 주목하세요 실행시켜보면 잘 못 느끼시겠지만 찔끔 옆으로 움직이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단위원은 1이기 때문에 그래요 1 픽셀만한 크기의 원입니다 삼각함수에서의 원은 그럼 어떻게 하면 200 픽셀만큼 떨어진 원을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은 이 함수의 200을 곱하면 돼요 그러면 반지름이 200인 단위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렇게 됐는데 이만큼이 200 픽셀만큼 떨어진 것이죠 자, 이때에 저는 이 200이라고 하는 저 값이 저렇게 숫자로 적혀있으면 얘가 나중에 뭔지 어떤 의도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얘를 사이즈로 이렇게 지정을 했고요 이 값은 사이즈라는 이름을 줘서 훨씬 더 보기 좋은 코드로 개선했습니다 결과는 같죠 자, 그 다음에 저는 여기 있는 이 시초선으로부터 동경이 57도만큼 떨어진 이 지점의 점을 찍고 싶어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있는 써클을 카피해서 붙여넣기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제가 57이라고 적으면 될까요? 안되죠 왜요? 제가 얘기하는 이 57도라는 각도는 디그리예요 도예요 도 근데 코사인이나 사인의 입력 값으로는 라디안이 들어와야 됩니다 라디안이 그러면 57도가 몇 라디안이에요? 대충 1 라디안이거든요 그냥 1이라고 할게요 1 이렇게 하면 어디에 점이 찍혀야 될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 여러분이 100도의 점을 찍고 싶다 100도는 뭐 여기쯤 되겠죠 그럼 여러분이 100도에 대한 라디안 값을 알아야 되는데 그건 뭐 계산하기도 힘들고 또 뭐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이런 함수를 만들 거예요 여러분이 디그리를 라디안으로 바꾸는 함수를 만들어서 그 함수에다가 100이라고 입력하면 얘를 실행했을 때 실행 결과가 이 콘솔에 찍힐 것인데 그때 라디안 값으로 바뀐 결과가 찍힘 얼마나 좋겠어요 자, 바로 이 디그리2 라디안을 정의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쓰고 있는데 자바스크립트의 문법에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디그리를 입력하면 라디안을 출력하는 함수다 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자, 들어온 디그리 값을 어떤 값으로 반환해 주냐면 디그리 곱하기 mass.pi pi가 뭐예요? pi죠 나누기 180을 하면 얘가 라디안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실행을 시키면 보시는 것처럼 디그리2 라디안에 100이라고 입력했더니 100도의 라디안 값인 1.7455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걸로 한번 활용해 봅시다 자,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 있는 이 라디안 값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100도에 대한 라디안 값을 자, 그리고 실행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100도가 되는 지점에 X, Y 좌표를 우리가 알아내서 점을 여기에다 그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작할 때 봤던 이렇게 원들이 자동으로 그려지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볼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저는 초기의 각도를 0으로 지정했어요 그리고 이 draw라고 하는 함수는 1초에 대충 60번 실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얘가 실행될 때마다 디그리의 값을 기존의 디그리의 값에 1을 더하는 값을 줍니다 그러면 디그리의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볼까요? 자, 실행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1씩 증가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디그리를 직접 삼각함수의 입력 값으로 쓸 수가 없거든요 그건 뭘로 바꿔요? 라디언으로 바꿔요 자, 그래서 저는 rad의 값은 degree to rad 이렇게 해서 라디언 값으로 바꿔줬고요 그리고 그 결과를 일단 찍어볼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도에 따른 라디언의 값들을 우리가 증가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입력 값으로 주면 되겠죠 자, 이전에 우리가 했던 이 서클들은 다 지워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서클을 다시 입력해요 자, x축은 코사인 그리고 라디언 값을 주고요 자, y축은 sin 라디언 값을 줍니다 그리고 원의 크기는 10만큼 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 단이 원이니까 이게 반지름이 1이 되니까 우리 사이즈를 곱해주는 걸 제가 깜빡했네요 자, 보시는 것처럼 사이즈를 이렇게 곱해줍니다 그리고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먼저 해보십시오 대박 사건이 일어날 거예요 실행합니다 하나, 둘, 셋 짠 아, 너무 멋있지 않아요? 자, 만약에 저 원을 좀 덜 촘촘하게 배치하고 싶다 그럼 어딜 바꾸면 돼요? 이 각도가 변화되는 양인 이 부분을 바꾸면 되겠죠 저거를 10으로 해볼까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훨씬 각도가 빨리 늘어나니까 점이 멀리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저 큰 원을 작게 만들고 싶으면 어디를 바꾸면 돼요? 자, 여기 있는 이 사이즈를 여러분이 100으로 하면 원의 크기가 반만해지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자, 그럼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여기에 우리가 코사인과 사인을 합성해서 결국에는 음... 원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코사인만 가지고 값의 변화를 보고 사인만 가지고 값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도 괜찮은 작업이 될 것 같아요 자, 무슨 말인지는 코드를 보셔야 합니다 자, 저는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하기 위해서 이 값을 좀 더 올려 볼게요 한 300 정도로 할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서클을 카피해서 음... 엑스측은 코사인을 주고 Y축은 0으로 고정시켰습니다 그럼 Y축은 이렇게가 Y축이니까 Y는 멈춰 있고 이렇게 사인만 왔다 갔다 하겠죠? 자, 그래도 한번 결과를 한번 보자고요 자, 그런데 저는 결과를 잘 확인하기 위해서 음... 저 바깥쪽을 돌고 있는 원은 컬러를 화이트로 계속 줄게요 화이트 그리고 X축에만 코사인을 준 친구는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번 그려지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얘들이 움직이는 게 잘 안 보이니까 우리 이걸 그 그림을 이 드로우가 실행될 때마다 초기화를 시키는 블랙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자고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그려줘서 초기화를 하는 거죠 해볼게요 짠 이렇게 생긴 원이 만들어집니다 자 디그리를 5 정도로 해서 조금 더 천천히 움직이게 해볼까요? 어때요? 여러분 그 코사인과 사인을 합성하면 원이 만들어지지만 코사인만을 사용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좌우로 움직이는 무언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는 0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사인이라고 하고 실행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아, 칼라를 주면 더 좋겠죠 옐로우를 주겠습니다 실행합니다 하나, 둘, 셋 짠 긴증 계속 보게 되지 않아요? 이런 멋진 움직임을 사인과 코사인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삼각함수 정말 아름다운 함수죠? 삼각함수를 잘 활용하면 정말 다양한 멋진 그림을 그릴 수 있거든요 애니메이션도 그릴 수 있고 또 과학에서도 정말 많이 사용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P5JS 사생대회라는 것을 열었습니다 뭐 시상식 같은 건 없어요 여러분이 만든 멋진 작업을 이 주소로 보내주시면 여러분이 자랑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걸 구경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이 만든 작업을 보고 싶다면 이 주소로 들어오시면 다른 분들의 작품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표현의 욕구가 커질수록 더 많은 것이 하고 싶을 거예요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할 때 공부거리가 손닿는 것에 공부하기 좋은 형태로 놓여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식지도 섬화를 통해서 여러분이 필요한 지식을 찾아보세요 삼각함수를 통해서 이해력과 표현력이 한껏 높아지신 것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 수업은 저의 물리학 선생님인 고루님께서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고루님 고루님 사실버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